아이리스로 돌아오면 해먹은 거야! 으악! 으악! 으쩍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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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스가 성을 비웠다고. 불량배가 난동을 부리다니. 어딜 가든 치사한 녀석들이 있다니까. 흠, 행심한 놈들. 악보는 내가 살짝 챙겨놨다니. 잘했지? 어디 보자. 분명 뒷페이지도 있어 보이는데. 저 할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볼까? 좌우, 행심한 놈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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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앧수, 행심한 놈들. Like this one. 홀리스의 진사라니!! 아저씨도 놀라시지 않을까!! 어서 보여드리죠!! 빨리빨리! 예상보다… 안녕 무카카들이 날뛰는게… 정말 몬스터들이 나타나서일까? 어? 아이리스로 돌아오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... 아잉... 이 척은 녀석들, 이 척! 아잉... 고민하지 마라, 걱정하지 마라. 너의 선택이 올바른 길이 누? 에크넥? 아까 홀리스들? 그랬겠지 그분들의 전투에선 오오오오 잠깐 사이 똑똑해줘 오후 1번 네 오래걸렸구나 비석이랑 검을 확인하느라요 그래, 홀리스의 전투를 직접 봤으니 느껴지는 게 많을 거다 네, 저도 언젠가 그분들처럼 검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 검은 내 아버지의 것이란다 듀플의 전임 기사단장이셨지 그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아버지는 이미 제게... 리그린 아저씨! 브레이? 무슨 일이니? 리사 아주머니가 몬스터 때문에 남초하신 것 같아요 넌? 하지만 저도 가서 돕고 싶어... 너무 몰려가면 오히려... 몬스터가 여기까지? 그러게... 리그의 잘 admitرو 리그린 아저씨 계속 싸웠으니 쉬는 시간도 가줘야지 꽃밭에 가서 꽃이라도 고르는 건 어때? 프레이가 갖고 싶어 했잖아 나 참, 꽃 하나 고르는 것도 느려서 어떡해 미안, 최대한 예쁜 꽃으로 골라주고 싶어서 도와주면 애플파이 얻어다 줄게 정말? 정말요? 야야! 약속한다니 요나! 안 돼! 기다려! 운명대로라면,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돈의 조각이여 새로운 주인의 불음에 응답하라 히페르티 퀄티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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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결 실패했나? 불빛 괜찮아? 일어나! 엄마? 정신이 들어? 괜찮은 것 같아. 여긴 어디지? 나도 잘 모르겠어. 처음 보는 곳이야. 뭔가 다른 것 같아. 우선 밖으로 나가보자. 느낌이 안 좋아. 정신이 들어간 것 같아. 저기 봐!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진 속상이야! 꽤 공들여서 만든 곳인 것 같은데... 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지?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!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! 뭐야, 이 몬스터들은! 왜 우리한테 몰려드는 거냐고! 심지어 이 녀석들! 보통 몬스터가 아냐! 이겨져! 저기로만 가득한 마음! 몰려온다! 조지가! 고소한 일상! 이 녀석들은 어떤 일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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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ee!